나는 뛰어난 인재인데 왜 기업은 몰라주죠? 이력서 넣는 것도 지친 당신에게 강서구가 인재를 추천합니다. 비대면 취업 지원 서비스 강추데이 강서구에서는 매월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데요. 구직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일자리센터 방문이나 홈페이지에서 미리 구직 등록을 해주세요. 참여 기업에서 원하는 구인 정보를 제공하면 구직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중 기업에 맞는 인재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강추데이의 또 다른 장점은 화상 면접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사무실에서, 구직자는 일자리센터에서 멀리 갈 필요 없이 강서구 일자리센터 4층에 새로 조성된 화상 면접실에서 면접을 보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 강서구 일자리센터에 다양한 취업 정보들이 업로드되니 직접 취업 문을 두들겨 보는 것도 좋겠네요. 강서구는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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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